방구성뮤니셔널 방구성뮤니셔널 감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줌! 줌에는 희한하고 많죠? 레코딩 관련으로는 특이한 장비들이 정말 많은 회사에요 줌 저는 사실 줌하면 기억났던게 옛날에 액션캠처럼 나왔던 것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는 워낙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영상 전문적으로 하는데도 물론 당연히 좋은 카메라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요즘 유튜브 콘텐츠들 제작되는거 보면 핸드폰, 아이폰, 갤럭시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줌이 기행을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은 좀 의미가 있었고 어떤 것들은 시대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애매해진 것들도 있는데 역시나 줌은 뭔가 이런 기어에 있어서는 아직도 예측 좀 불가능한데 맞아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줌에서 예전에 우리가 유튜브 이런 어떤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막 창고를 하던 그 시기에 마이크 관련된 거 영상 관련된 거 이상한 제품들이 진짜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멀티트랙 디지털 레코더 이게 사실 멀티트랙 레코더라는 게 옛날에는 뭐 8트랙 이래가지고 실제로 뭐 그런 멀티트랙 레코더를 현업에서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게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DAW를 통해서 하드레코딩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면서 그런 하드웨어로 하는 그 레코더들은 거의 약간 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지금 2.4인치 풀컬러 LCD 터치스크린이 장착이 된 멀티트랙 디지털 레코더를 지금 냈어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심지어 이게 터치가 되는 것도 웃긴데 터치스크린으로 그래서 뭐랄까 시대를 앞서가면서 동시에 역행하는 브랜드 그러니까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뭐 사실 이런 말씀을 좀 저희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관심이 없고 저희가 실제로 집중해서 하는 분야는 아니죠 이런 데는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오늘 이제 리뷰가 어쩌면은 굉장히 부족한 리뷰가 될 수 있으나 일단은 뭐 나름 준비한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자체 내에서 모든 그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기여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고 이 자체 기능만 가지고 이 안에서 실제로 레코딩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녹음을 하는게 되게 다양한 녹음과 멀티트랙 레코딩 두 트랙을 동시에 녹음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오늘은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따로따로 녹음해서 한 두세 트랙 정도만 얹어서 기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설명 먼저 볼게요 40만원입니다 40만원 줌 멀티트랙 레코드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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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볼게요 자 이쪽에 내려와서 보시면은 어디서나 자유롭게 음악 제작 휴대용 및 배터리 구동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화면 터치 조작으로 트랙 편집이 가능하고 배터리 구동이 가능해서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8트랙까지 녹음이 가능한데 인풋이 8개가 있어서 8트랙을 동시에 녹음한다 이런 멀티트랙 레코더가 아니구요 멀티 레코딩은 인풋 1,2를 통해서 2개만 동시에 동시녹음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쌓은 트랙을 8트랙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DAW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곡을 다 만들고 나면 트랙이 100트랙, 200트랙 되는 것도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트랙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8트랙 갖고 뭐를 작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은 좀 라이브 위주의 음악들이 있잖아요 밴드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밴드 투어 중에 밴드 멤버들끼리 간단하게 야 우리 뭐 뚝딱뚝딱 해서 스케치나 하나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멀티트랙 레코더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스케치 해놓을 정도 에트랙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W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장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집 떠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좀 길고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주요 특징 한번 볼게요 최대 8트랙까지 녹음이 가능하고요 터치 및 스와이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원 AA 4개로 5시간까지 되고요 그리고 콤보 입력이 2개가 있고 팬텀 파워가 지원되고 인풋 1에는 하이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타와 베이스를 직접 꽂아서 녹음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펙트 채널 전송이 가능합니다 인풋 1,2,1 컴플레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3밴드 EQ 드럼 루프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SD 카드에다 직접 기록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뭐 단독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스탠드 언론입니다 오늘은 자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그리고 헤드폰 볼륨 노브 그리고 밸런스 노브 밸런스와 클릭 스위치 이쪽에서 C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LR 아웃풋 볼륨 저희는 요걸로 지금 여러분들께 어 들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하이지 인디케이터 게이노브 있구요 그 다음에 요쪽에 클릭이랑 트랜스포트 컨트롤이 이쪽에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 인풋으로 두개 있구요 그 다음에 요쪽에 LR 아웃풋이 들어가 있죠 헤드폰 출력 그리고 전원 버튼 USB-C 포트 요렇게 후면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에 배터리 구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구요 드럼 루프 150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따가 뭐 그냥 맨 땅에다 녹음하기 좀 그러니까 드럼 하나 불러가지고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파일도 갖다가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녹음을 해 놓고 그거를 틀어 놓고 뭐 같이 플레이 아롱을 하는 그런 백킹 트랙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구요 DAW 레코딩 가능하고 팬텀 파워 공급이 되죠 그리고 클릭도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런 쪽에 보시면은 클릭을 헤드폰에만 들리게 할지 아웃풋과 헤드폰에 다 들리게 할지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디사이즈 악기도 있군요 네 18개 FM 신디사이즈 악기가 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어도 누가 요즘 뭐 멀티트랙 레코더 아날로그로 디지털 멀티트랙 레코더인데 이걸 실제로 쓰는 환경은 뭐 정말 어디 현장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쓸 일이 과연 제 어떤 상상의 범주에는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갖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네네 일단은 저희도 약간 좀 애매한 게 그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류의 기여를 그러니까 뭐 누가 쓰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즘 같은 요런 트렌드에 이게 어느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될지 저희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이 없는 영역이라도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늘 말씀해 아 역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라든가 어떤 어떤 특정 분들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이거는 뭐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분들 아니면 이거는 버스킹 하시는 분들 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타겟팅을 좀 해 줘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타겟팅은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 이건 나를 위한 거네 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누군 저희는 모르겠어요 네 기능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트라이코더 그럼 바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쪽 패널에서 조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랜스포트 패널 이렇게 하면은 클릭 소리 들리시죠 네 여기서 클릭을 끄면 당연히 클릭이 안 들리겠죠 그죠 네 클릭하면 요렇게 들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버튼을 모니터랑 뭐랑 같이 해 주셔야 될거에요 클릭이 여기는 안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들리세요 클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웃풋이랑 폰을 같이 해 놓게 되면은 아웃풋이랑 폰을 같이 해 놓게 되면은 이쪽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사운드는 지금 이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클릭이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클릭이 들리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릴걸요 그렇죠 그래서 클릭은 지금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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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딩을 누르면 노 레코딩 트랙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하고 저희가 여기도 일단 그 드럼을 먼저 불러가지고 네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녹음을 좀 해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조그매요 저기 드럼을 요렇게 누르 드럼을 누르 드럼을 누르 하하 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아 조금 더 왼쪽으로 드럼을 누르게 되면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 열기 리듬 루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게 인트로, 벌스, 브릿지 이런게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 오 딱 인트로죠 자 인트로 요만큼 그러면 그러면 이게 요렇게 불러집니다 그 다음에 요기서 인트로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벌스를 한번 불러볼까요 음 추가하죠 딱 요렇게 벌스 이렇게 추가를 하고 바로 코러스로 갈까요? 음 바로 코러스로 가야죠 바로 코러스로 갈게요 코러스도 두 바퀴를 해야 되겠죠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해서 코러스가 안된거에요 안들어갔죠 코러스 됐다 이제 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줄여서 보고 코러스를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코러스 선택 그리고 카피 그리고 뒤에다 놓고 그리고 뒤에다 놓고 페이스트 이러면 두 바퀴가 된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왕 한김에 재밌네요 흐흐흐흐흫 재밌어? 어 재밌어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든 드럼 구성입니다 클릭 잠깐 끄구요 자 벌스 여기까지가 벌스가 되는거죠 흐흐흐 그리고 코러스입니다 셋 넷 음 둘 스리 포 코러스 네 마디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구성이 나왔어요 좋아요 재밌죠? 그럼 이 구성에 맞춰서 알아서 그냥 짜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해보는거죠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하이즈를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하이즈를 올려놔야지만 이 베이스와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먹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3번 트랙에다 인풋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요 인풋 라우팅을 하고 3번을 3번이 여기네요 이거 3번이 됐어 4번 4번으로 됐고 잠깐만요 그렇죠 여기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인풋 라우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재밌거든요 재미는 있는데 이거 언제 누가 쓰는지 이거를 모르지 어 이거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응 녹음할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녹음을 종료했어요 이렇게 녹음을 종료했어요 자 그러면 저쪽에 이제 오디오가 딱 파형이 보이죠 들어볼까요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야 이렇게 베이스 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믹스하는 거죠 재밌죠 자 이번에는 어쿠스틱을 쳐 보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이거 저희 여기 뭐 이펙터들도 많은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일단은 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녹음이 또 이제 멀티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거 4번 녹음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마이크를 누르면 어사인이 있잖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루팅이 되는데 4번 채널에다가 2번 이거를 루팅을 해 주시고 2번에다가 이렇게 48V를 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다 아까 말씀하신 은총 씨가 말씀하신 이펙팅을 하고 싶으면 자 옆에 있는 이걸 누르면은 다양한 이펙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이거 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노이펙터 자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하실 때는 이게 그 전 만약에 지금 뭐 1번을 활성화 시켜놨다 그리고 이제 녹음 까먹으시고 이제 우리가 2번 채널에 꽂아놓고 녹음을 해 버리면 소리가 안 들어오는 소스로 그냥 받아와서 녹음을 해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받은 게 지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걸 끄시고 어 2번으로 받으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불편한 게 언두가 있긴 있는데 언두가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좀 조금만 뻘짓을 두 번 하면 녹음을 다시 해내는 불상사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 근데 요즘 무한 언두에 익숙한 사람들이 언두 한 번에 지금 이거를 그쵸 한다는 게 약간 조금 시대의 착오적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언두가 굉장히 별로 안 된다는 거 바로 레코딩 볼게요 바로 레코딩 볼게요 바로 레코딩 볼게요 음 네 틀린 거 그냥 갈게요 네 뭐 대충 뭐 뭐 이게 받아진다는 느낌만 좀 그렇죠 어 지금 우리 이 말도 녹음이 됐겠네요 생각에 이게 라인 녹음이 아니었구나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믹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하면서 실시간으로 믹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지 뭐 이제 이 감성인 거지 어 하하하하하하 네 0 이상으로 막 올리시면 안 되고요 네 틀린 거 그냥 갈게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여러분들 멀티트리 레코드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시고 믹스를 하신 다음에 최종을 이제 뽑아내시고 하는 거 이쪽에 보시면은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DAW를 다뤄 보셨던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아까부터 계속 드는 의문은 그래서 누가 어디서 쓸 거냐 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못 찾았는데 어렵기도 어렵네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트랙까지? 여덟 트랙까지 근데 드럼이 이제 두 트랙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남은 트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뭘 대단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덟 트랙 밖에 못 만들니까 드럼 둘 빠지지 지금 뭐 베이스 하나 빠지고 어쿠스틱 만약에 더블링 했어 다스 트랙 보컬 하나 하고 뭐 코르스 두 개 하면 뭐 피아노 같은 거 칠 트랙도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완결된 음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작자 이게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의미가 있는 거라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패드에 가라지 밴드만 해도 되게 대단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서 이게 뭐에서 되게 굉장한 효과가 있는지 지금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말이 조심스러운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잘 알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타겟팅을 못 해드리겠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쓰는 물건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거는 나의 상황에 지금 최적화된 물건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잘 활용하시는 거 보면 되게 보람차일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줌 R12 멀티트랙 레코더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언제나 좀 뭔가 시대를 앞서가기도 하고 시대를 역행하기도 하는 되게 신기한 걸 많이 만드는 네 약간 뭐랄까 만물상 같은 느낌의 줌 또 다른 재미있는 악기들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라코딩 타임스